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2강의 동사찾기 수업에서 어드밴스 레벨 내용을 제가 인강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했거나 혹은 어떤 반에서는 제가 여기 시간이 허락하지 못해서 일단 못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수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동사 찾는 거랑요 연습 많이 했던 거 그대로인데 조금 문장이 긴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동사를 단순하게 찾는 것에 이어서 좀 더 추가적인 다른 구문이나 문법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어드밴스 레벨이니까 한 문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또 이제 구문 노트 쓰실 때도 제대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36번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Not all go to rules alike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는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봐도 확실하게 비동사 그 다음에 immerg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동사의 숫자는 문장의 수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이 하나 자리 그럼 접속사 하나 나오잖아요 접속사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대신 얘밖에 없죠 중간에 나와 있는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문장 두 개의 문장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문장에서는 모든 골든 룰이 are alike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표현이 돼 있습니다 우리 alike라고 하는 녀석 시험에 많이 나오는 녀석이니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like은 여기서는 효용사로 같은 동일한 이런 효용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항상 보호로만 쓰이고 그 얘기는 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식하는 용도라고 효용사로 쓰이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이거를 수식이 아닌 서술적인 용법으로만 쓰이는 단어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서술이라는 얘기는 풀어 쓰는 거죠 보호로만 등장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문장의 보호로 쓰이는 거고 얘는 문법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alike가 어느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로 시험을 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alike랑 비슷한 녀석이 뭐냐면 like라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명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와 같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얘는 효용사이고 얘는 전치사로 뭐뭐뭐뭐뭐와 같은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겠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모든 골든 룰이 똑같지는 않다라고 문장되어 있죠 다시 돌아올게요 not all golden rules alike 그러면 모든 황금율들이 같지는 않다라는 구조가 됩니다 맨 앞에 나시 나오면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럼 해석해봐요 모든 골든 룰들은 같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죠 그러면 모든 황금율들 금이 되는 아주 좋은 법칙들이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two kinds 두 종류의 것들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등장하기 마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현상을 보고 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맘에 드는 이성한테 접근할 때 접근을 할 때마다 맨날 깨지는 거야 아니에요 싫어요 싫어 얘기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러지 야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동시에 반대로 아니야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이게 똑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 둘이 다 골든 룰 황금율되는 법칙인데 다 똑같지 않고 둘이 좀 다른 것들이 동시에 등장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는 겁니다 36번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다음 37번입니다 37번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길지만 중간에 나와 있는 이렇게 빼기 빼기 만큼 돼 있는 녀석은 문장에서 주호동사를 찾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문독회의 법칙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어요 문장에 해석하고자 하는 범위를 37번을 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동사를 찾는데 동사가 찾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전치사고를 묶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고를 한번 찾아보면 스크린이 올라갑니다 전치사를 찾아보면 FROM 전치사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ETWEEN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BETWEEN A&B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이 돼서 앞에 있는 LARGE COMMUNIST EASTERN EUROPE과 CAPITALIST WEST까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이유는 얘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BETWEEN 전치사고는 앞에 있는 명사인 DIVISION 분할이라는 단어를 꾸며줬기 때문에 얘가 전치사고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마지막에 IN THE GEOOGRAPHY OF TOURISM으로 얘 또한 주호동사를 찾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고를 딱딱딱딱 없애보면 실제로 동사처럼 보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의 결론입니다 다시 이제 스크린 내려옵니다 그럼 스크린을 내린 상태로 아까 있던 전치사고를 묶어볼게요 아예 검정색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중간에 나왔던 노란색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이렇게 검은색을 하면 이 문장주의 동사처럼 보이는 거는 두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동사처럼 보이는 거는 DID ARISE 즉, 앞에 나와 있는 DID는 ARISE라는 동사를 강조하는 두 동사 그리고 동사처럼 보이는 거 PRODUCED가 나오죠 PRODUCED는 ED가 나왔습니다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동사라면 과거 시제가 되면서 무엇무엇을 만들다라는 타동사죠 뒤에 보면 CLEAR BOUNDERY라고 하는 명확한 경계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사인 것으로 확정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DID ARISE 앞에 보면 문장 앞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녀석이 등장하게 돼요 즉, 접속사입니다 그럼 접속사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두 개 있는 형태,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동사처럼 보이는 게 바로 DIVIDE라는 단어인데 이 DIVIDE라는 단어가 여기 DIVISION이라는 명사도 있었죠 그래서 명사로 나눔 혹은 분할 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저 자리는 동사 자리잖아요, DIVIDE로 그러니까 쟤는 뭔가 동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동사가 아닌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동사가 근거가 아닌 근거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ONE이라는 단어가 되죠 ONE은 하나라는 의미니까 DIVIDE가 동사 원형이라면 주어동사 일치로 봤을 때 DIVIDE에 S가 붙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DIVIDE를 오히려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하나의 명사가 아닐까라고 유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봅니다 ONE SIGNIFICANT DIVIDE 그러면 한 가지에 눈에 띄는 SIGNIFICANT, 중요한 분할 근데 ARISE 한다는 식으로 설명했으니까 ARISE는 ARISE는 자동사이가 발생하는 거에요 진정 발생하는 한 중요한 DIVIDE는 실제로 PREDUCE CLEAR BOUNDERY 명확한 경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아까 공부했던 거에서 전치사고를 없애보겠습니다 분할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FROM THE WAR 그 전쟁으로부터 발생했던 명확한 경계인 거죠 혹은 분할입니다 THE DIVISION 그래서 대개 서쪽에서는 동쪽에서는 공산주의가 되는 유럽 그리고 CAPITALIST WEST 이 정도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자본주의가 되는 유럽은 서유럽 그리고 동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헝가리나 체코나 동독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 왠지 가면 좀 못 살 것 같지만 밥값은 좀 쌀 것 같은 그런 동네로 나누어지는 분할이 실제로 PREDUCE CLEAR BOUNDERY 관광의 지리에 있어서 명확한 경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으셨으면 명확하게 해석이 됐을 거고요 THE ONE SIGNIFICANT DIVIDE 명확하게 찾으셨으면 큰 문제 없는 글이 되겠습니다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2차 세계대전이죠 그 이후에 동유럽은 소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동독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게 됐다는 점 이렇게 37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에 의해서 38번 문장입니다 38번은 매우 많이 나오는 맥락의 글인데요 100% 동사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100% 동사는 누가 봐도 확실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두 번째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여기 맥락상 BE GRADED의 수동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UPGRADE의 반대가 DEGRADE에요 그러니까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파멸시키는 거고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식의 동사 두 개를 묶어 봤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자를 때 필요한 녀석이 THAT절 이렇게 있잖아요 관계대명사도 될 수 있고 명사절도 될 수 있는 THAT 그리고 WHO까지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있는 CALLED ATTENTION까지 되면 주격관계대명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네 개 세 개 정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문장에 THAT, THAT, WHO 세 개가 나왔으니까 동사는 네 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초록색은 세 개니까 하나 더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GERARD HARD는 아니고요 데미지는 더가 붙었고 그 다음에 전치사고가 아니니까 이 대절 앞에 있는 HELD를 하나의 동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장은 네 개의 덩어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GERARD HARDEN 이라고 하는 문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관계사가 후부터 이만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라고 주장했다 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칠판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GERARD HARDEN 이라는 사람은 WHO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냐면 CALL THE ATTENTION TO THE DAMAGE 데미지에게 ATTENTION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피해에 집중을 불러온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피해 다음에 THAT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문법 수업이나 관계대명사 아직 이야기 안 했지만 관계대명사로 이때는 목적격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근거는 뒷문장에 INFLICT라는 동사가 타동사로 어디어디에 해를 가하다라는 타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 뒤에 명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명사에 목적어가 없고 앞에 있는 데미지랑 걸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데미지를 선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미지를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칭해 주는 게 바로 DEATH 관계대명사입니다 INNOCENT ACTION 순진한 행동 순수한 행동들이 개인들에 의한 행동들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데미지에 집중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냥 순수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게 데미지를 일으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거기에 대해 환기시킨 GET HARDEN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HELD는 원래 HOLD라는 동사의 과거이자 과거 분사 근데 이 두 번째 동사인 이유는 뒤에 있는 대절이 완전한 문장의 목적어로 보여지기 때문에 뒤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기대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동사의 HELD가 이 PP였다면 뒤에 전치사구를 기대하게 될 텐데요 뒤에 없죠 전치사구 아니니까 오케이 쟤는 목적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대절을 나중에 해석한다고 치면 앞에 있는 걸 보면요 개인들의 순진한 행동들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데미지에 환기를 시켰던 GET HARDEN이라는 자는 대절이라고 주장했다 타동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대절을 묶어 봅니다 All forms is commonly managed property Commonly 뭐 뭐하게 공동으로 공통으로 공동으로 관리되는 자원 의역해서 공공제죠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혹은 공기라든가 옛날 이제 이때는 뭐 소 키우고 뭐 그런 영국의 17세기 18세기 이야기니까 목초지 혹은 우리 마을 앞에 있는 핫 핫 하천들 혹은 공기 이런 거죠 우리 미세먼지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많이 쓰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 모든 형태들이 would be necessarily 의역해서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의 반대 뭐라 그랬죠? 침해하다 침하하다 라는 뜻이니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있는 공공제의 모든 형태는 다 망가지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가진다는 것을 일르는 게 아니라 망가지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식의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게릿 하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 우리가 뭐 악해서가 아니라 다 착 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셔뜨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 바로 게릿 하든의 예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는 관계사가 나왔고 복잡한 문장이었지만 특히 헬드라는 동사를 확실하게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의 동사 잘 찾아 두시고 동사 해석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38번 문장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은 39번 40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